moderate, moderate를 보시면요. 절제하는, 온건한의 뜻입니다. 절제하는, 온건한, 기운은 그렇죠. 온화한. 그래서 온건파위 또는 중도파위, 온건파위, 중도파위, 명사로 온건한 사람, 온건주의자. 동사로도 쓰입니다. 모모를 완화하다. 자동사로 완화되다. 모모를 완화하다라는 것은 토론회에서 양측을 좀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보다. 토론회의 사회를 보다. 우리는 완화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원래의 요구를 완화하기로 동의했다. 그 다음에 moderator. 그러면 토론 따위의 사회자. moderator, 사회자.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moderator, 사회자.